네,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. 좋은 방법이네요. 이제 외식을 줄여야겠어요. 쉬운 방법인데 생각을 못했네요.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겠어요. 나트 씨, 외식을 자주 해요? 그럼 외식 횟수를 정하는 게 좋아요. 한 달에 세 번으로 정했으면 세 번만 외식을 하고 다른 날에는 집에서 먹는 거예요. 저도 작년에 외식을 많이 했더니 생활비가 더 들더라고요. 그리고 하루 용돈을 정해서 돈을 쓰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